담벼락 박아도 되겠는데? 나왔다. 필큰트 합니다. 오케이, 확인. 오! 유세님!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어우, 자식으로 다녀가야 돼.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맞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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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꼬라박이. 여기. 여기. 제가 그린 겁니다. 왼쪽에 유에이지. 4층. 걔가 그놈일거에요 아마. 내려줘요 내려줘. 박는다 박았다 박았다. 105 하나 띄워. 아 나무 있어요? 알분 나무? 105? 응. 확인 뛰어요 도로 기절 주유소 주유소 하나 있는데 친구 살리러 살리러 저거 진짜 짱게 우선이란 말인가 탄대 차 온다 차 온다 2명 타 있네 아아아아 오 야 이걸 살리냐 야 이거 핫게 날려고 쏘고 있는데 살렸어 아아 살겠다 먹고살릴게요 아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님 파밍한다고 안살리는게 진짜 양아치다 너무 맛있고 아까 저 구리어짜리다니 혹시 그 시체 AK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이 차 둘이 타면 안되는데 피 없는데 연료 없어서 멈췄다 저기 여기서 세워야겠다 여기저기 포화수가 있다 사람 많아요 티비님 주시래요 어 아 연료가 없어서 멈췄다 어디 보여요? 담벼락 박아도 되겠는데 나 왔다 셀캔 잠잠 오케이 확인 오 오 루제님 천천히 하세요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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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가요 나이스 찾아봤네 멀리 쏘는데? 또 누가 쏜거에요? 이거 우리팀 같은데? 아 우리팀 그거 제가 제가 카고발에 뗀건데? 아 그래? 나 맞았는데? 안맞았어 나도 내가 맞았는데? 누가 나 쐈음 어 뒤에 뛰어온다 290 뒤에 뛰어와요 해안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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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lights 제가 쐈어 j goed嗎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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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좌3 3533 좌3 we3 좌3 we3 좌3 we3 좌3 we3 1ивают 1 협 Search 액키말고 딴거 없나? 눈장님 눈장님도 액키 스킨 입혀주세요 아니 진짜 그냥 스킨을 사세요 스킨을 사세요 만원밖에 안함 일단 5킬입니다 어? 잠시만요 사람 보인거 같은데 주유소에 주유소? 어 누가 쏜다 누구지? 저 뛰어나요 돌 돌 돌 돌 해안으로 뛴다 한대 두대 세대 어 뭐야 다섯대 맞았는데 안죽었어 뭐야 다섯대 맞았는데 안죽었어 철인인데? AK 다섯대 맞았는데 안죽었어 지금 버그인가 다른다를 쏘는데 그니까 계속 쏘는데 한대도 안박히거든요 새거있네 오케이 역시나 깔끔하게 줌 한번 풀려주고 다리 맞았나 근데 안나오냐 건너가야되네 차차차차차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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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십 돌에 가까움? 파괴 아까 그 돌 아까 그 돌에 세명이나? 어 바퀴게 해야지 바퀴믹게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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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대 아 살짝 상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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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수영하니 어디갔지 대체 파괴 파괴 아프라잉 오른쪽 나무로 한명 옮겼어요 아 확인 한 명만 누워라 8백 못 깨요 AT 나무 애매팠다 쟤네 달린다 이제 뛰겠다 나무쪽으로 달려요? 오른쪽으로 달려요? 오른쪽으로 왜 달리지? 못살텐데? 안 보인다 형 능선의 머리 꺼내요? 달리겠는데? 어차피 자기장 잠기면 아프잖아 형들 많이 아프잖아 달려요 하나 기절 나도 기절 한 명 확킬 명만이 손 좀 전 다리 보고 있을게요 자기장 밖이라 뭐 들어가야 돼 한 대 자기장 나갔어요 거의 다 그쪽으로 화면 기절 차 타고 빼세요 님들 네 저 뺄게요 그냥 기절 쉽게 나왔어요 가구팔 쭉 빼기만 먹고 갈게 네 큰아들과 시청중인데 사달라고 고민된다고요 허허 뜨거기 막아 가세요 애들 아직 안 죽었어요 확킬 안 떴어요 뭐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헤엄을 쳐야되나? 헤엄치는게 나을거 같은데 안걸리되고 기도해야지 뭐 저기 다급에 사람이 없게 기도해야지 뭐 쟤들 아직 살아있어요 자기장 안에 쟤네 자르고 가야할거 확실하게 자르고 가는게 달릴때 보고 자르고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자르고 뒤에서 쏘는거 방지하고 헤엄칠까요? 예 그게 나을거 같아요 뒤에 앞뒤로 다 쏘면 힘들어지니까 와 여기 보급들어진다 뒷면으로 하나있어요 오케이 뒤 홧킬 헤엄칩시다 보급 떨어졌어요 노란핑에 노란핑 좀 더 이쯤 수영하기전에 풀도핑하고 가야겠다 풀도핑 수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그니까요 괜히 호흡 한번 잘못했다 피 진짜 두팁 나가면 너무 아픔 거기 따게이비 먹어주시면은 제가 철호핑용에다가 호흡타고 엄폐 막아보 어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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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야 세웠어요? 어 확인 안세운다 세울려고한다 세운다 세운다 세웠다 내렸다 아 저거 내리면 호텔 운전하기 불편한데 아 아 님들 죽을 뻔했잖아 아 나 봤다 이거 이거 저 쟤네 다시 와애들 견제 가능? 어 예 최대한 견제해드릴게요 얘네 저 쏘거든 저 차 왜 저러냐 아 막았어 다시 안보이니까 계속 쏘거든요 바퀴 하나 딱 한명은 견제하는데 삼뚝이예요 노란다시아 갓겜 뭐냐 헤드 삼뚝헤드 노란다시아 차가 차가 왜 저러 여기 유아즈 오거든요 유아즈 내리기 했고 유아즈 내리기 했고 아오 내 피봐 유아즈 저 버트 세웠음 쟤들 팔각등 쪽이라 싸운다 유아즈 하나 기자야 우아즈 돌 뒤에 한명 더 연막 계속 뿌린다 자기장 하여 자기장 하여 저 일단 한장 걸치고 키드님이 먼저 가서 해안갓 좀 먹어놨으니깐 유아즈 살겠는데 중간으로 가야되요 이거 유키드님 먹어준거 잘한거 같은데 아 조금 더 올려야되는데 못 올리구나 못 올려요 올리자 아 자리 진짜 애매하다 어디로 돌아야되나 일단 제가 방어할게요 여기 넘어온는 애들 혹시나 일로 달릴 수 있으니까 저쪽도 싸우는데 노란핑 쪽으로 넘어간거 같아요 유아즈 저희는 달리면 될게 유아즈 빠졌어요 유아즈 뒤로 하나 빠졌어요 이쯤에 돌 하나 있거든요 그쪽 돌 뒤에 하나 있고 연막탄으로 진검나리 세워서 245도에 있는 나무까지는 붙어야될거 같거든요 네 저거 저거 낮은 언덕 있는 쪽에 있는 나무를 먹어야될거 같애 저거 못 먹으면 어 좌측 애들이 만약에 어그로를 끌어주면 좌측 애들 빠졌어요 유아즈 뒤에 있는거 빠졌어 응 같이 그러면 이동하죠 언덕 뛰어요 뛰어요 200 200 200 뛰어요 한명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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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에 3명 좌측에 205도 한명 기절 한명 더 개피 한명 더 달리고 한명 왼쪽으로 돌 붙어요 프리길 우리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우리왔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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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깔이면서 쟤네와야되니까 쟤네안걸치거든요 언덕이 한명 와야 붙어요 이스트 우리왔던길 나이스 다운 앞에 돌축살린다 돌축살린다 아 잠시만 돌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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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기절 저 회복 한번만 일단 핫킬 일단 핫킬 아 바로 내 앞에 키드님 쪽번 3대 와 수리타 은준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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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붙었어요 개피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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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개피 앞에 누웠어요 진짜 개피에요 밑에 밑에 아 나이스 이거 뭐야 SLR이 적었다 1대2 앞붓는다 앞붓는다 아 근데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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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야무레님 16,000원 원 감사합니다 근데 잘했어요! 이번판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슈라우드 메타 스킨 뽑아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